없어요. 의원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오늘 다 처리합니까? 등등등.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한답니다. 의총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핵심적으로 지금 잠시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10시 후 의총에서 필리버스터를 3박 4일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아니면 본회의 보이콧을 할 거냐?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 법안 3개가 오늘 다 통과되는 겁니다. 싹 다. 싹 다. 보이콧을 해버리면 안 들어와버리니까. 보이콧을 해도 우리 한 190석 되거든. 그렇죠. 야당 다 없으면. 그럼 뭐 그냥 통과죠. 그러면 그냥 다 통과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라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죠. 그리고 그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 하면 뭐하냐. 그렇죠. 어차피 통과.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한테 뜻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그 여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할 때. 주무시잖아요. 본회의에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주무셨고 그 옆에 계신 분도 주무셨고. 대체로 여당 의원석은 다 비어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야당 의원석은 조를 짜서 지켜요. 맞아요. 그래도 혹시 기습적으로 끝내면. 바로 들어가야 되죠. 바로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럼 그걸 듣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야당 의원들이지. 여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의원님도 조회수 많이 나왔잖아요. 100만 넘었죠. 대략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가셨잖아요. 추석 때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서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리고 어제부터 보도되는 언론 보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또 의료대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대구, 경북 70대도 등을 돌렸는데.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70대도 30%대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정 지지율이. 그 정도 되면 나서서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딱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법사위에서는 추석 전에 법사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전해라.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보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장 간의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조금 보려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댓글창에 막 뭐라 뭐라 중장식도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예측이 맞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석 뒤로 넘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추석 때 김건희 특검이나 채병 특검이나 25만 원이 밥상머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의료 공백과 관련된 얘기들이 응급실 뺑뺑이가 올라갔고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추석 밥상에 올라갔고 그 여론이 추석 민심이 이제 이후에 이번에 올라가는 이 법안 3개의 민심에 더 플러스 알파 터보 부스터가 다닐 거다. 그런 면에서 우원식 의장님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잘하셨다. 그때 제가 조금 두고 보시죠.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밑에 안 좋은 댓글 다셨던 분들은 조금만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잘하고 계세요. 제가 기탄 없이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저도 야멸차게 비판하는 편인데 22대 야당 국회의원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 다 분초 쪼개가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제가 보증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마 체코에서? 알 수 없죠? 아니요. 넘어가니까 체코 갔다 와서 이송하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체코에서 하기만 해봐라. 신장식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되면 넘어가는 2, 3일 걸려서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대통령실에서 또 며칠 안에 보름 안에인가? 하여튼 거부권 행사, 14일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2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막 쭉쭉쭉 통과가 되면, 만약 오늘 다 통과가 되면 다음 주 내지는 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죠. 1대 1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자꾸 하냐. 그렇게 이제 여당에서도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의결하냐. 왜 자꾸 의결하냐. 거부권 행사한다는 덫을 놓는 거 아니냐. 덫에 걸리지 마세요. 그렇죠. 덫이라며. 아니, 그리고 이건 역사예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입법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려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역사에 기록이 남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에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후대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연간, 연평균 거부권 행사 건수는 이승만을 넘었어요. 지금 이제 전체 행사 건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갑니다. 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또 거부권이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런데 본인 부인과 관련된 특검, 본인과 관련된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심지어 이 어려운 형편에 국민들에게 그래도 다만 마중물이라도 놓아들이는 지역화폐 25만 원 이거 지급하자. 이거 또 걷어찼서. 이거를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25만 원 그거 갖고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곡성에 가 있으니까 아세요? 참 느낀 게 있어요. 여기에 곡성에는 농민수당 연간 6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권으로 줘요. 상품권으로 줘서 국성군청에서 주는 거예요? 국성군에서 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살짝 얘기를 하면 이거 군수도 군의원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박웅두 후보가 서명 막 받고 국회 쫓아다니고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곡성군 농민수당 60만 원은 박웅두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관위 해석까지 다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딱 60만 원 어디에 쓰세요? 그럼 비료 사고, 농약 사고, 그러다가 돈 남으면 빠마해. 라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빠마. 빠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60만 원이 연초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진짜 알토란같이 귀한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됐든 또는 협상의 여지로 80%가 됐든 사실 80% 가려내는 게 더 힘들어. 전 국민이 주는 게 나아요. 그냥 낫죠. 그 행정비용을 드리느니 그냥 다 드리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려운 시기에 마중물이 되고 알토란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나가서 지역에서 쓰니까 그 지역에서 쓰면 또 그다음에 그게 소비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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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 아예 100억 주지 뭐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그까짓 거 10억 100억씩 주지 뭐하러 25만 원.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평생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가족들 다 데리고 생을 마감하는 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약간. 몰라요.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뭐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먹. 네. 뭐 저기 뭐야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거 뭐 10억 100억씩 주지 뭐하러 25만 원씩 주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복성의 시민들이 그걸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거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그거 어디 쓰는지 다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이면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대통령 거부권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기는 어렵겠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또 추석 연휴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 보도로 이제 돌이하게 되고. 실제로 다시 또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 지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얼마나 힘들까. 국민의힘. 이번 추석에 내려가서 소리 얘기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전선에 나서서 싸울 총 쏠 힘이 있을까. 전의가 불타오르겠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은 내려가서 이야기를 딱 듣고 올라오면 저도 사실 뭐 전에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곡선에 내려가서 명절을 쭉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우스에서 그다음에 카페에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거예요. 보건즄료소 가서 그다음에 소방서 가서 소방관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입틀막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119 출동되기. 그렇죠. 이거 몇 시간씩 돌아야 되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입틀막 때문에 이게 표정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입 잘 틀어막히지 않고 숨 잘 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저도 농담처럼 하면 표정과 눈으로 정말 이 부물부를 끌린 심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야당 의원들이 지금 다 보고 왔어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전의가 끌어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똑같은 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걸러듣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싫은 얘기가 90%였을 거라고. 그럼 나가서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억제춘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억제춘향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장비나 이런 걸 갖춰서 현장 주기를. 현장을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곡성, 영광, 금정, 강화. 강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 지금. 곡성, 영광, 금정,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꼭 한번 강화까지 가시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면 후보들을 불러. 그럴까요? 네.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다 불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서 하면 되지 뭐. 네. 하여간 지금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또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라는 이게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곡성에서 곡성 민원실장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메론, 토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수수, 메론, 토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스템, 장비 갖춰서 저희가 현장 다시 또 열심히 뛰는 그런 취재 편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